나따인티비 핫뚱 도착했어 네 플렉스 할 거 도착 공부 선물 세트 내 장난기야 나 카드 안 갖고 왔는데? 가을 거야 안녕하세요 나따인티비의 달인님 달인입니다 오늘 어디 가? 오늘? 저희 용돈 탕진하러 가야 돼 어디 또 탕진? 통일도 있어요 어? 아 그래? 오빠도 용돈 탕진하시는 거예요? 아니 저 있다고요 내 선물로 탕진? 아니에요 그럼 나더리 엄마 선물로 탕진? 아니 내가 지금 매장에 들어갔는데 잔바 안 입고 와서 너무 추워요 잔바는 왜 안 입고 왔어? 여기 입구가 많아서 추운가 보다 빨리 올라가잖아 따뜻해졌어 이제? 안 추워? 달인이도? 안 추워 어? 튤립 스피스도 있잖아요 아 근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가서 마음에 안 들어갔고? 근데 사장님들 아무것도 안 들고 나온 거 같은데요? 근데 어떻게 용돈을 탕진한다는 거야? 내가 사장님들 나한테 돈을 준다고요? 나 카드 안 갖고 왔는데? 진짜 안 갖고 왔어 아니요 아빠가 갖고 있어요 여기에는 제가 별로 살 게 없어서 지금 2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2층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? 서점 2층에 서점이 있어? 아 저기 있구나 근데 아빠 어디 갔어? 뭐라는데? 카드 갖고 있는 사람이 오라면 가야 돼 우리 길 여기 들어가도 못 사 카드를 가지고 있는 아빠를 따라왔어요 아빠 이따가 또 도망가지 말고 카드 주고 가야 돼 얘가 어딘데? 식당 안 줄 건데? 내가 카드를 안 갖고 왔더라고 안 줄 건데? 표정이 아빠 이제 아무데도 못 가 아 근데 너는 용돈 얼마씩 남았어? 얼마까지 쓸 계획이야 그럼? 잘 모르겠는데 5천 원 이상 쓸 거 없어 5천 원 이상을 쓸 거라고요? 컵밖에 안 써요? 아니 왜 나린이는? 네 모르겠어? 와 갈비랑 나린이 메뉴 뭐지 이거? 금탕 금탕 다린이는? 빨간 갈비탕일까? 맞아? 이거 먹고 본격적으로? 도착해요 그래 용돈을 탕진하러 갑시다 도착했다 내 플렉스 할 거 도착 이거? 문구 선물 세트 아 다 있는 거야 이거 뭐야? 미니어체인데 이렇게 만드는 건데? 다린이 어디 있어? 다린이 어딨어? 저거 어디있어? 저거 어디있어? 저거 어디있어? 이게 뭐야? 모르겠네 모르겠네 이게 잔막 루피야 잔막 루피 얘 뭔데? 키링? 어 얘네들은 뭐야? 이거 뭐 케이스인가 봐 이거 뭐야? 폰 폰 아 스트랩 어디? 아 얘가 입 벌리고 있어 치여 갑자기 왜 사전에 왔어? 갑자기 왜 토켓인 해체? 어디있어? 헉 우리 천시 사줬다 뭐 살려고요? 우리 이제 좀 그런거 사면 안될까? 나린아? 어려운지 나린이가 지금 이거 여기를 사고싶다 우와 영단어 이런거? 아니 아 영어는 아니야? 왜 영어는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속담 속담 있고 어떤거? 뽑아봐 너가 사고싶은거를 무사성어랑 딸랑 아휴 어리다어려 영단어까지 샀습니다 응 내가 어리다고 했더니 나린이가 뭐라 그랬지? 시원 존중 좀 부탁한다고 시원 존중 좀 부탁한다고 다린이 어딨어? 얘는 왜 자꾸 사라지는거지? 이거 좀 읽어야겠다 기분 좋아지는지 맨날 화를 내고 다니셔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읽어야 될거 같아 자 너가 화가 많으니까 나린이는 여기 뭐가 이렇게 뭐 고른거에요? 이게 뭐야? 어? 이게 뭔데? 허비 몰라? 모르는데 이해자는 모든게 이해자는 나 몰라요 하나에 18,000원인데 이거? 18,000원 밑에 여기 써있네 18,000원이라고 너 괜찮으시겠어? 세개에 54,000원이야 세개에 54,000원인데 얘는 얼만데? 17,000원 17,000원 차이다 16,000원이다 우리 다린이가 약간 쇼핑을 가성비로 하거든요 좀 아끼는 스타일이야 비싸다고 다 내려놓고 지금 12,000원 12,000원짜리 하나 그냥? 아니 골라야지 같은걸로 그렇게 큰 금액을 쓸 수 없다 이거지? 응 난 쩐는데 넌 다른 책이잖아 다 아 그립터 완전 귀여워 오늘 제가 보십시오 어떤거? 호랑이야 귀여운거 아니고? 얘 얘 얘 얘 말하는거야? 어 얘 귀엽다 잠깐만 아 쟤 발바닥 너무 귀엽다 얘 봐봐 가까이서 얘 얘가 더 귀엽네 발바닥에 있어서 얘 살거야? 이거 얼만데? 어 오 되게 비싸네 16,900원 생각해봐 사고있긴 한데 됐어 영동건은 처음으로 너 지금 핸드폰에 그립톡이 없나? 됐어 핸드폰을 바꾸면은 아 그러네 이걸로 써야되겠네 새로 붙어있는거 못 빼잖아 이거 그 빵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그립톡인데 이거? 빵이지? 진짜 빵같아 왜? 이거 간단한것도 어 그렇게 간단한건 아닌거 같아 이 동그란게 제일 싸지 않을까 왠지 느낌에 맞네 12,900원 결국엔 이거 샀습니다 어 나린이가 그냥 돈 조금 더 쓰고 어차피 살거 맘에 드는거 산다고 지금 산거지 다린이는? 저거 하나 우리 다린이는 약간 되게 돈 아껴 쓰는 스타일이고 우리 나린이는 갖고싶으면 산다 이런 스타일이야 나 한 번에 있었으면 쿠키자가 무조건 나오는거 한판 했을텐데 쿠키? 쿠키야 현금 없는데 다음부터는 너네 용돈을 들고 나오세요 탕진이 아닌거 같아 넌 탕진이지 너 엄청 맛있었어 지금 아니 내 돈을 안 내니까 근데 집에가면 탕진 느낌이 날거야 엄마 아니야 어? 왜? 엄마가 용돈 줘야돼 어쨌든 그것도 네 용돈이잖아 엄마 근데 쇼핑을 했는데 쇼핑을 안한거 같아 딱 한개 샀는데 되게 아쉬워하고 있어 다이소네 왜 바로 앞에 다이소가 나와 왜 어쩌라고 다이소에서 다른걸로 복잡하게 채워야돼 어? 여기 뭐 많다 이게 뭐야 아아 케이블홀더 살거 여기도 없어 다린아 오빠 아들준 어떻게 해봐 쇼핑에 허전함을 여기서 채우겠대 저기 비싸서 한개밖에 못 샀다고 왜요? 야 빨리 불러봐 뭐할라 다린아 니가 좋아하는거 왜 양모펠트 이거 많은데? 아 많아? 미안해요 혹시 너 요번 기회에 자수같은거 해볼생각 없어? 잘 모르거든요 십자수 바느질하는거 어 이렇다 이렇다 해볼생각 있어? 아니야 다린아 너의 마음을 채워준 물건들이 뭐야 인덱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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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팅을 우와 알차게 했네 이제 셀프계산을 시작해 봅시다 여기 현금이모 신용카드 눌러요 큰일났다 카드 아빠 줘버렸는데 다시 아빠를 찾아라 잠깐만 찾았다 오빠 카드 줘 잘 계산한거 있죠? 어? 계산 못하고 있어 지금 아무튼 이거 집에서 꼭 줘야 돼요 네? 나도 돈 없어 알았어 알았어 넣고 빼면 안돼 QI코드 스캔 QI코드 스캔 우리 나단이 이거 되게 재밌어 하지 오 잘하는데 뒤에 뒤에 있어 자 이제 정산을 하실 시간입니다 이거 먼저 한번 까보자 이건 다 아는 거고요 슈팅 아이스크림은 보풀복인데 나는 여기서 제니츠랑 네즈코 중에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얘만 까면 돼요? 알았어요 얘 얘 나와 나 나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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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이가 원하는 오 오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어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기뻐하는 달이니 봐봐 얘 얘가 누구지 여기 중에 엄마 봐봐 어 내가 이렇게 이거 쳤거든 아니요 저기 기다려 봐요 같이 정산해야지 혼자 그렇게 하면 너 나한테 속임수 써 그럼 봐봐 내가 모르잖아 아니 봐봐 자 이게 오늘 13,000원이 두 개예요 그러면 26,000원이죠 아니 아니 대상기로 해야지 13,000원 두 번 더 하세요 그럼 응 또 13,000원 또 더하기 나린이가 어린이 고사성어 12,000원 더하기 읽으면서 바로 써먹는 12,000원 그립톡 16,900원 16,900원 갖고 오세요 응 갖고 와 66,900원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줄 용돈 3월달 용돈이 3만원이지 36,900원만 줄게 너 한 달 동안 뭐 먹고 살래? 엄마 그러면은 엄마가 나한테 줘야겠네 기다려 봐요 정산할 거예요 자 우리 달이니는 김혈애 뭐식이 방금 뜯은 거 12,000원 다이소 여기 4,000원 다 달이니 거였지 4,000원 나는 16,000원 엄마 나한테 14,000원 줘요 내가 줘야 돼? 맞네 3월달 용돈 안 줘서 엄마 너 빨리 갖고 와 잠깐만 나 봐봐 왜 아 깜짝이야 자 14,000원 지급이요 금액값 100,000원 너는 이거 뭔데 아 금액을 구워주셔야죠 금액 망망하도록 가져가시려면 안 되죠 3만 6,000원 오케이 좋았어 아니 왜 코피에 그렇게 한 거 없으니까 이 세상은 돈거래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무리 부모자식간이라도 안 들려 안 들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